프랑스 음악가의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프랑스적인 예술이라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플랑의 소나타에서도 프랑스적인 감성의 우아함들 그리고 섬세함이 플룻 연주자들을 매료시켜서인지 무대에서 정말 자주 올려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곡을 들으면서 플룻도 너무 아름답지만 일단 플랑이 피아니스트라서 그런지 피아노 연주가 제 마음에 쏙 들어갔거든요 플랑의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플룻 최지혜 피아노 이철민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플랑스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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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ocate 플랑스 음악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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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